하나, 둘, 셋 아 귀엽다 맨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로 모였습니다 맨션 파티 네 어제는 시청률 37.5%와 시청률 0%가 만났어요 그래서 37.5% 네 그렇죠 우리는? 뭐 없어요? 오늘 그게 공개됐잖아 지금 대구 아 떴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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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CT Dream to the Dream Show in Bangkok 한번 우리가 답글 한번 달아봅시다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진짜요? 해봐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둘 다 처음에 오는 트위터 한번 해봤는데 자 뭐라 쓸까? 대견하다 얘들아 잠깐만 누구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? 저희 신인들의 시점에서 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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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겠다 오 하나 둘 셋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래? 팬 여러분들이 오고 있어요 네 제노야 제노야 나왔어요 이거 재민이 나... 어떻게 알았지? 이거 누가 스포인했어? 어머? 걸렸네? 왕자님이 온다고? 와 우리 지성이 오! 왜? 이거지 이거지 우와 이거 어떻게 모아 나왔어? 나나가 좋아하는... 아 누군지 모르겠어 누구야 많이 졸리시는... 많이 졸리고 있는... 이제 알릴 때가 됐어 맞추법 검사기를 켜고요 이게 맞는지 한번... 네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트를 올리겠습니다 다시... 바바바밤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조금만 이만해 응 따아 근데 우리 뭐 했다고 벌써 17분 지났어 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어?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제노야 이거를... 응 내 프로필의 메인에 올리기?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뭔가 위험해질 것 같아 지금 다 하나씩 검수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노골골 유니밤은... 라이트 크림 제노가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 붕붕붕 머리카락이 드러나는 느낌이 어떻습니까? 얘들아 말걸...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.. 옷걸이 드릴까요? 할아버지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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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너무 기대 나 좀 자고 와도 돼? 아니 나 컴퓨터는 그거 구현 편한데 맥북이 타자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콘서트 대서 궁금한 게 됐어 어딨지? 설마 이거 아니겠지? 다시 이렇게 해서 들어볼지?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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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서트 스포 해줘 네 이거 스포하면 이거 사주 무슨 큰일 나죠잉? 있나요? 제발 있다고 해주세요 없지 없지? 얘들아 그 무대는 본무대야 돌출무대야 누나는 그 하나만 봐도 행복해 어디로 갈까? 본무대가 좋아요 돌출이 좋아요 그렇지 역질문화하는 곳 이럴 때는 관객석 관객석에서 구현하실 거예요? 관객석에서 공연하죠? 네 제노는 오늘부로 관객석에서 구현을 한다고 했고요 자 올려보세요 진짜 올려 제노 해찬이가 주먹 물 불 불이 불방울이 주먹이 그런가?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평소보다 몇 배 근데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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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요 813 아니야 아니야 기대해주세요 우리 곡 스포 한번 해볼까? 어? 뒤로 가셨네요 앞으로 가셨네요 아까 뭐였지? 이모티콘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 하트를 찾아 봅시다 사랑하고 미워 하트를 하트가 어디있냐면요 진우씨 어 이게 이모티콘에 이쪽 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하트 하트 그 다음에 삐 표시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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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찾았어 그냥 그럼 다 해보자 한 번 사람 표정 중에 이런 게 있어 이게 어렵다 이모티콘으로 설명하려니까 어렵네 애기 힘들었어 스포예요 네 엄청난 스포를 지금 점에 올렸습니다 F4 F4 F5죠 어떤 답글이 달렸을지 이거 누르시면 돼요 아 눌러야 되는 거예요? 눌렀는데 답글이 없어요 맥북 사용자 씨 네 알고 있었는데 안 되네 뭔가요 누나 노안이라 잘 안 보여 재민이 얼굴 보세요 데로가 뭘 좀 안 해 답답해 눈이 맑아질 깜짝이 띄우고 거예요 오케이 저희가 지금 올리고 있는 트윗은 순우리말 태종대왕님이 만든 완벽한 한글을 저희가 직접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홍시 언니 줄럽 사랑이 좀 어려워 사랑하는 뜻이야 마지막 첫사람 인정? 잘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 아이스크림 줬어요 500원입니다 자다 깼는데 맨팔이 맨션 파티죠 맨팔 죄송합니다 제노 가오리가 당신의 쌍둥이인가요? 네 제가 한번 답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둔 동생이라고요 닮았다 잠깐만 스노볼 토끼는 피해갈 수 없다 콘서트까지 CD 준비할 건 뭔가요? 증언법 무만봉 드림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은 몸만 오세요 뭐 이런 거 할까요? 그죠 돌리세요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어 왔다 올리면 되지?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드림이 뮤직비디오 어어 갑자기 리액션 리액션 지금 리액션 갑자기 우리 시원 뮤직비디오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? 어떻게 하냐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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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여러분들을 여기 진짜 오타 파티네 여러분들을 초록 파트를 절대 빼놓을 수 없거든요 저의 트레이드마크예요 랜드마크? 꺼내자 브앱에서 봐요 어딘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브 앱 바이러스 바이러스 모두 트윗하기 또로롱 하나 둘 셋 뾰로롱 완팜이다 아하 이렇게 해서 맨파 오파 네 오파죠 한컴 타자 연습을 조금 더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이게 누르는 감이 너무 없어 맥북이 전 맥북 사용자인데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의 이 미션 파티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오늘 콘서트 스포를 많이 하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어렵죠 까먹었더라고요 저희 다음 주에 철로와 지성이가 스포를 넘어서 그냥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성이는 독수리 타법입니다 수고하세요 점점 타자가 느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트윗 하나 딱 올리면 밥 드시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 드림시에서 봐요 안녕 안녕